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밤 8시 반 당첨시간에 안오면 못봤나요? 아닙니다. 오! 이거 대박! 당첨 이때 만약에 여러분 방에 없어도 어 이거는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게시판에 작성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걸로 해드린대.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여리영 방송 이번주도 하루에 2시간 보시면 어 여러분들 퀵뷰 퀵뷰 한달치 4개를 쏩니다. 한달치 4개 자 그러니까 여리영의 아프리카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이번주는 퀵뷰 31치 4개랑 오버워치 2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. 오버워치 2개 어 상당히 좋죠. 대신에 마르시는 또 뭐 있나요? 아 나 대신 써준다고? 오케이. 자 됐죠? 어 퀵뷰 4개 상당한 게이득 이벤트죠. 게이득 이벤트 게이득 이벤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